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하는 70도시 우리 김포 김포시장 김병수입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 추석입니다. 예전의 추석은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덕담을 나누는 한가위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는 그런 모습을 우리의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힘든 시기에도 한가위만큼은 서로 나누며 지내던 선조들의 전통처럼 이번 한가위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잘 맞는 한가위 되시기를 빕니다. 김포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편안하고 행복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추석 연휴에도 늘 깨어서 두루두루 시민의 안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곳곳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모두 함께 한가위 보름달 같은 능력함으로 모두의 마음이 통하는 한가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